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상추가 등장하는 꿈은 보통 건강, 경제적 풍요, 정신적 안정을 상징합니다. 또한 상추 꿈은 삶의 복잡함과 바쁜 일상 속에서 평화와 안정을 찾고자 하는 내면의 소망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상추는 실생활에서 신선함과 건강을 의미하는 음식으로 여겨짐으로 꿈에서 상추가 등장할 때는 다양한 상황에 따라 다채로운 해석이 가능합니다. 상추는 주로 건강과 풍요를 상징하는 식물로 꿈속에서 상추가 나타난다면 신체적 건강, 정신적 안정, 경제적 풍요와 같은 긍정적인 요소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추는 일상에서 비교적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채소이지만 그 신선함과 생명력 때문에 종종 삶의 활력과 연결됩니다. 또한 상추의 초록색은 자연과 연관되어 평화로움과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상징적 색상입니다. 상추 꿈은 종종 신체적 건강을 나타내며 현재의 건강상태가 좋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만약 건강상에 문제가 있던 사람이 상추 꿈을 꾸었다면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나 긍정적인 변화가 임박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상추 꿈은 경제적 풍요나 성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특히 상추가 잘 자라고 푸르게 보이는 꿈이라면 금전적 운이 좋거나 현재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나타내며 노력의 성과가 보상받는 시기가 다가왔음을 암시합니다. 상추는 자연에서 자라는 신선한 식물로 평화와 자연스러운 상태를 상징합니다. 만약 최근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상추 꿈을 통해 내면의 안정과 평화를 갈망하는 마음이 드러났을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현재의 혼란 속에서 자신만의 안식처를 찾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상추를 먹는 꿈은 주로 건강과 관련된 해석으로 현재의 건강상태가 좋음을 나타내거나 건강이 회복될 징조로 여겨집니다. 특히 꿈속에서 상추를 먹으며 상쾌함을 느낀다면 이는 정신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의미할 수 있으며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상태임을 나타냅니다. 상추를 심는 꿈은 새로운 시작과 계획을 의미합니다. 이는 무언가를 시작하려는 의욕이 넘치거나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 있음을 암시합니다. 상추가 잘 자라길 바라는 마음과 함께 꿈속에서 상추를 심고 있다면 이는 현실에서의 희망과 기대감을 상징합니다. 상추를 따는 꿈은 현재까지의 노력의 결실을 맺게 될 시기가 다가왔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경제적 성과나 정신적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오고 있음을 나타내며 수학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상추를 따면서 기쁨을 느꼈다면 이는 현실에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될 것임을 예고합니다. 시든 상추를 보고 불안감이 느껴졌다면 현재의 상태에 대한 불만이나 걱정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상추 꿈을 꾸는 이유 중 하나는 스스로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만약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았거나 건강문제에 신경을 쓰고 있는 상태라면 상추 꿈은 이러한 관심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는 몸이 건강할 때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고 꾸준한 건강관리를 암시합니다. 상추는 상쾌한 느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추 꿈은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고 싶은 욕구를 반영합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이나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면 상추 꿈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으려는 잠재적 욕구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상추 꿈은 경제적 성공이나 풍요를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상추 꿈은 긍정적인 징조로 여겨지며 재정적으로 안정될 시기를 암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노력과 성과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살해 1. 건강회복을 앞둔 상추 먹는 꿈 한 중년 여성은 병원 치료를 받은 후 상추를 맛있게 먹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는 그녀의 건강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긍정적인 징조로 해석되었습니다. 꿈 속에서 상추를 먹으며 느낀 상쾌함은 그녀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살해 2. 사업 성공을 예고한 상추 수확 꿈 한 젊은 사업가는 자신의 상추밭에서 푸르고 싱싱한 상추를 따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는 그가 진행 중인 사업이 긍정적인 성과를 거둘 것임을 의미하는 상징적 꿈으로 경제적 풍요와 성공을 암시했습니다. 그는 이 꿈을 통해 자신감을 얻었으며 실제로 사업에서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살해 3. 스트레스를 반영한 시든 상추 꿈 한 직장인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시기에 시든 상추를 보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는 그의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경고의 신호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는 이후 건강과 스트레스 관리에 신경을 쓰며 생활 습관을 개선하였고 더 나은 삶의 질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살해 4. 새로운 시작을 앞둔 상추 심는 꿈 취업 준비 중인 한 청년은 상추를 정성껏 심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그의 기대감을 나타내며 꿈 속에서의 상추는 그가 원하는 목표와 성취감을 상징했습니다. 그는 꿈에서 느낀 긍정적 감정 덕분에 자신감을 갖고 취업 준비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은 댓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밭에서 상추를 따는 꿈 생산 및 농업에 투자하여 많은 사업 성과를 올리고 돈을 벌게 된다. 구인과 세댁은 임신하여 딸을 낳는다. 자료 수집을 하게 된다. 상추 씨앗을 그릇 안에 담아두는 꿈 예금, 저축, 김장, 보안 등 사전 유비무안의 대책을 한다. 상추 줄기마다 우유빈 유액이 흐르는 꿈 재수가 대통하고 하는 일마다 일이 술술 풀린다. 행운의 젖줄을 빨게 된다. 재물, 돈, 행제, 창작, 수출 등이 있다. 상추가 가지런히 놓여있는 꿈 현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순조롭게 풀릴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하나 둘씩 해소가 되는 것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상추가 부엌에 수북하게 놓여있는 꿈 부엌 살림과 반찬거리를 장만하여 잔치를 벌인다. 상추 꽃꿈 꿈에서 상추의 꽃이 피어있는 꿈을 꾸었다면 이는 현실에서 본인의 능력을 인정받아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상추 꽃이 곱게 피어있는 꿈 자서전이나 수필집을 출판하여 서정가의 꽃을 피운다. 상추를 도둑마저 없어지게 되는 꿈 이는 현실에서 사업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것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상추를 따는 꿈 금전운의 상승으로 큰 재물이 들어오게 되는 것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상추를 사는 꿈 상추를 들고 집에 가는 꿈 태몽으로 해석되며 예쁜 여자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상추를 수북하게 쌓는 꿈 현실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번창하게 되며 원하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상추를 쌈싸먹는 꿈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상추를 씻는 꿈 꿈에서 상추를 씻는 꿈을 꾸었다면 이는 현실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어 스트레스에 걱정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상추를 주머니에 넣는 꿈 상추를 주머니에 나온 꿈을 꾸었다면 이는 현실에서 큰 재물을 얻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하는 재물운이 상승하는 꿈입니다. 상추 먹는 꿈 현실에서 질병,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상추밭에 상추는 없고 작초만 있는 꿈 현재 진행하던 일들을 중단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상추씨를 뿌리는 꿈 꿈에서 상추밭에서 씨를 뿌리는 꿈을 꾸었다면 이는 현실에서 성공으로 인해 부귀를 누리게 되는 것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상추에 나비가 앉아있는 꿈 새로운 이성을 만나게 되어 결혼을 하게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상추에 진딧물이 붙어있는 꿈 집안의 질병과 오한이 들끓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 상추와 쑥갓을 같이 곁들여 그릇에 담아 놓는 꿈 부부나 두 사람의 마음이 꼭 맞아떨어져 어렵고 굳은 일도 거리낌 없이 일을 척척 해낸다. 결합, 합의 약속, 번약, 계약 등이 있다. 상추와 쑥갓을 곁들여 싼 밥을 맛있게 먹는 꿈 여행성 질환이나 배탈로 인하여 병원 출입이 잦아진다. 상추 줄기에서 물이 흐르는 꿈 재물운의 상승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돈들이 들어오게 되며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리게 되는 것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큰 상추 꿈 태몽으로 해석되며 총명한 똑똑한 아이가 태어남을 의미하는 꿈입니다.